Q.라기와 유'母'의 문제를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악으로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너무 걱정했는데 저는 항상 미국에 대한 흥미로운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 대화를 바라보는데요. 일단은 락의 본 고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회가 굉장히 좋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의 음악이 한국에서의 소통과는 좀 다르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그 공연장에서 우리가 음악으로 소통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생각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솔직히 얘기하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되게 떨리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되게 흥분되기도 하는데 엄청 신나게 즐기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첫 퍼포먼스 업로드 그리고 우리의 첫 투어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팬들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팬들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음악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밴드들이 했던 공연장에서 공연을 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된 것 같아요 공연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영국의 피쉬앤칩스가 유명하다던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영국의 예쁜 동네들 서울이랑 다른 점장포 신사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언젠가 영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영국도 가보고 공연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경기를 보고 싶지만 이제 시즌이 끝난 관계로 그 주변의 축구장에도 구경도 하고 그런 축구의 명소들을 좀 구경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많은 팬들이 우리의 축구장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축구장에 참여하고 우리의 축구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에 참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Bursters 여러분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항상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콘서트에 참여할게요 여러분은 절대 기억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만나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이 캠을 찍는 순간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영국 투어가 이 영국 투어에서 저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올 창이에요 저희가 무대에서 중간 안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또 이제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